속보입니다. 4월 27일 목요일 오후 4시 43분 일본 오키나와 본섬 근해에서 규모 5.4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한 지 약 15시간 후인 오늘 4월 28일 오전 7시 9분. 오키나와 본섬 근해에서 또다시 규모 4.3 진원의 깊이는 4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1월 8일부터 4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 40분 기준 오키나와 본섬 근해에서 9번의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우선 오키나와 그리고 도카라열도의 지진입니다. 일본 대지진 패턴 그대로입니다. 도쿠 지역에서의 후쿠시마 미야기 현 아우무리 현 지진 이후 남과 북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오키나와에서의 지진과 그 중간 지역인 도카라열도의 지진의 발생입니다. 대지진이 곧 임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강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유일하게 한국의 뒷문이 열려있는 장소이기에 반드시 한국은 오키나와의 강진 발생 시에는 주의깊게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얼마 전 대만 동부 할인에서 규모 5.34.4, 3.9의 강진이 발생을 하여 대만 섬 거의 전역에서 강한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오키나와 근처의 대만과 오키나와에서 규모 4에서 오클레스의 강진들이 연일 발생하면서 오키나와 아니면 대만 동부 지역에 강력한 대지진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작년 12월 15일 대만 동부 화렌 인근 해저에서 규모 6.2 강진이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대만 대지진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21일 1시 47분 12초에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을 했으며 26일까지도 많은 여진이 발생을 했으며 진원이 있었던 곳인 난터우 현과 옆에 있던 타이중 현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진원지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타이베이시와 타이베이 현, 타이난시에서도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9년 대지진으로 인하여 사망자는 2,415명, 실종자는 29명, 부상자는 1,305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1999년 대만 대지진을 살펴보면 1999년 대만 대지진 발생 약 한 달 전에 터키 대린제 지역 동남동쪽 약 4km 지역에서에서 규모 7.6 진원의 깊이는 17km의 강진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터키 대린제 규모 7.6 강진 발생 지역은 올 2023년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 발생한 터키 대지진 지역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은 반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만 지역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대만 동부 지역 근처인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대지진 가능성이 있습니다.